안녕하세요. 크라이키 에디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에 한국어 립싱크 대화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탭에서 스크립트 기능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스크립트 제목과 키워드를 추가하고 한국어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생성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오디오 파일을 만듭니다. 왼쪽 탭에서 오디오 기능을 선택하세요. 스크립트, 캐릭터, 언어, 음성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안녕했어요. 제이 마그설리이브니더. 그런 다음 오디오를 생성하여 트랙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크라이키 AI에서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참호자로 사용해 보세요. 그 scrp geometronij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liv